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림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입니다. 저자 쇼펜하우어 출판사 포레스트 북스 니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쇼펜하우어였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불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글로 옮기려니 평소보다 말이 더 길어질 듯합니다.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탐색한 철학이라는 학문은 직업이 아닙니다. 우연히 선택한 일도 아닙니다. 나는 타인의 권유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게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의 자유로운 의지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장애물과 맞닥뜨렸고 숨어있는 함정에 빠져 험한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부유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학문의 길에 들어선 것을 격려해 주셨지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후광 덕에 청소년기에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풍요로운 물질을 보장받았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 종일 철학을 연구하고 마음껏 명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유한 아버지 덕택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왕도 나 같은 혜택을 누려보진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뒤를 이어 사업가로 만들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나는 일생을 학자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철학자가 되겠다는 공상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게 기대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르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처럼 사학과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이 크셨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나처럼 본인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나 역시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증오하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철학은 가난한 직업이라 아들이 고생할까 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도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오기를 말입니다. 결국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철학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사업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돈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젊은 나는 돈과 학문 중에서 돈을 택했고 2년간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여행하며 사업을 배웠습니다. 인연을 허비한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매 순간이 절망으로 가득 찬 번민의 시절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크나큰 충격을 이기지 못해 비통과 절망에 빠져 극도로 우울한 날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의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철학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짓 같았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는데 나는 꽤 멀리 뒤처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으며 헛되이 세월만 축내고 있고 새롭게 시작할 의욕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지인이자 유명한 예술가인 페르노프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뒤늦게 철학의 길로 들어선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라는 충고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심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 되던 내 안에서 새로운 열망이 피어났습니다. 나는 사업가를 포기하고 다시금 학문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부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쓸데없는 말로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낡은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불멸을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것 중 단 한 가지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에도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하고 탁월하다. 나보다 더 뛰어난 개성은 없다. 다른 누구와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이대로의 나 나의 개성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인생의 진리는 없다. 삶은 어리석은 동화일 뿐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야말로 내 눈엔 전부 실수와 오류투성이다. 오류와 허위로 둔갑한 것들이야말로 진실이고 진리와 신성으로 과장된 것들이야말로 진짜 오류다. 옳고 그름 따윈 없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적음을 무능력하다는 편견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반대한다. 윽박질러도 따라가지 않겠다. 그것이 도덕이라고 외쳐도 듣지 않겠다. 여기가 내 한계라고 한다면 한계라는 사물을 결정하는 건 오직 나의 인식뿐이라고 가르쳐 줄 테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모를 것도 없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체험할 뿐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말하겠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함정이다. 나는 괴물이고 파괴자다. 온 세상이 인정하는 명제들이 나를 만나 무너지는 것을 본다. 나는 역사의 회방꾼이며 다른 사람이 책 한 권으로 말해야 하는 것들을 나는 열 개의 문장으로 설명해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나는 한 권의 책으로 무한히 써내려갈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사실만 잊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평가, 새로운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산책하려고 노력한다. 산책은 직장과 마찬가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시간에 끝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산책할 때는 생각할 것들을 챙겨간다. 어려운 과제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행을 두지 않는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건강한 생활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개선된다. 육체와 정신 양쪽 모두 건강한 성공적인 생활은 매우 드물다. 살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피로를 느낀다. 사사로운 움직임만 써도 신체인 부담이다. 이를 견뎌내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생활의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 나 같은 생활을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충동적이고 시끌벅적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면의 질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향락적인 파티를 이틀, 삼일씩 나를 지새어가며 꼬박 놀 순 없듯이 시작과 끝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만 한다. 스스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태와 성격이 조화된 최적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규칙은 여행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도 통용된다. 나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깨달았지만 위대한 칸트는 평생토록 여행 근처도 가보지 않았다. 그는 여행을 무익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하지만 내 경우에 여행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낯설고 새로운 독서이자 경이로운 우정이었고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둘 다 철학자이자 연구자이며 괴이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여행만큼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견해를 가졌다.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는 없다. 그 모습이 타인의 눈엔 어떻게 비쳤을지 몰라도 그런 생활이 그에겐 적합했기에 그들의 삶은 위대해진 것이다. 시류에 따라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악습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히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하여 습관화한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자기만의 위대한 삶이 쌓여간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정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함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만 특별함이 갖춰지는 것이다.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거리에 나가면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대내는 자들이 발에 치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우울은 말 그대로 정신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이 우울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외형적으로 더욱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치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서 해결하려 한다. 현대의 우울함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울의 덫에 빠져도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 없다. 기술이 문명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을 핑계로 얼마든지 나태해져도 그 게으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우울하다는 변명으로 얼마든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기분이 우울해서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마디 툭 던짐으로써 간편하게 면제부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함에 치여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습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기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사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것이다. 열광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불씨가 지속된다. 과거엔 옳았던 도덕이 오늘의 열광 속에 불법이 되고 오늘을 있게 한 세계관이 마치 거짓인 양 모두를 위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열광이 산불처럼 번지다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꺼져버린다. 왜냐하면 열광은 우울이라는 씨앗에서 발화된 독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던 주장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열기가 사그라들고 또 별것도 아닌 사건에 광적인 집착이 일순간에 집중되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등 우울과 열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낸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확립될 수 있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사의 체면 증시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말굽에 치일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질밟히는 것은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나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차주고 왔다고 떠들어댄 듯 명예를 회복했구나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옛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메한 문명인들에겐 명예와 체면이라는 거짓된 편견이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 옛날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야만족 장수가 로마의 사령관에게 단둘이 결투를 벌여 전쟁을 종겨짓자고 제안하자. 사령관은 부하들 앞에서 차라리 나무에 목을 메고 말겠다라며 정싸움이 하고 싶다면 은퇴한 늙은 검투사를 보내주겠다고 야만족 장수에게 대답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따윈 나무에 걸린 시체만도 못하다고 여긴 마음 씀씀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깨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유명한 어느 철학자가 거짓으로 소크라테스를 음해한다고 알려주자. 아니야.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걸. 이렇게 무시했다고 한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핥힌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에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명예 훼손이라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온도계의 수온을 양손으로 꾸어 움켜쥐어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뒤니 내 덕에 방이 이만큼 따뜻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라는 잣대로 고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나 혼자 주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문명이 없던 야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는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에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난무해야 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행위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